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좀 잘나가는 그 신의 기사들이죠. 변상일 선수와 송준 선수를 각각 원성진, 허영호 선수가 꺾어주면서 30대 파워를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공교롭게도 결승에 선착한 기사도 이세돌 구단 역시 30대 기사죠. 이번 JTBC 2차 챌린지 매치는 30대 기사들이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본 대회는 30대 기사들이 정말 힘을 내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 본 대회 정보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는 JTBC가 혼하고 한국계연이 주최에 주관합니다. 총 규모는 2억 2천만 원으로 상금은 우승 1,500만 원, 준우승 700만 원입니다. 랭킹 상행이 8명이 분산 배치가 되고요. 전 경기 단판 토너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피셔 방식으로서 각자 20분,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네, 오늘은 4강 전 두 번째 경기. 원성진 선수와 허영훈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서로 22전을 치른 만큼 많이 만났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반에는 그래도 좀 탐지점을 버리다가 찬스가 왔을 때 그것을 확 잡으려는 그런 심혈을 기울이는 바둑을 둘 거예요. 최근에는 양 선수 모두 컨디션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오늘 나오는 선수는 정말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죠? 네, 정말 백전노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경험이 있고요. 또 아주 바둑의 내용도 좀 많이 노련하고 운영을 아주 잘하는 그 두 선수거든요. 그만큼 좀 중후반쯤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승부처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상이 됩니다. 네, 과연 중후반에서 승리의 여신이 손을 들어주는 선수는 누구일지 기대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선수의 기풍이 상이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예전에는 좀 뚜렷했어요. 원성진 선수도 원펀치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한방펀치가 강한 기사였고요. 허용호 선수 하면 아주 유연함의 대가 어떻게 보면 균형 잘 잡히는 그런 바둑을 듣는 선수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에 원성진 선수의 바둑을 보면 이렇게 지독한 실리파였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허용호 선수 바둑을 보면 상당히 공격을 잘한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공격력을 감추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바둑 어떻게 전개될지 잘 예상이 안 됩니다. 네, 원래 원펀치는 공동력이었는데 실리파로 변신한 원성진 구단, 또 공격수로 변신한 허용호 구단의 모습을 이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국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JTBC 배 챌린지 매치, 4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먼저 허용호 구단입니다. 정말 꾸준하게 성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뭐 각종 기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세계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죠. 다음으로 영원한 원펀치 원성진 구단입니다. 세계대회 우승자 출신이죠. 네, 송아지 삼총사로 이름을 처음 알렸지만 지금은 뭐 황소삼총사로도 묶이기도 하고 또 원성진 원펀치 그런 또 어떤 이미지도 그려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성공한 바둑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성진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성진 구단의 바둑은 강력한 한방이 있는 바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정말 실리를 좋아하는 기쁨으로 좀 변신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고 그 한방이 없어지지는 않았고요. 예전에는 이제 어떤 기쁨이었냐면 두텁게 바둑을 운영하다가 상대방의 이제 빈틈을 파고드는 한방 펀치력이 아주 인상 깊은 바둑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한방 보기는 좀 쉽지 않았었어요. 대신에 이제 많은 실리를 차지하면서 오히려 좀 기가 막힌 타개의 솜씨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쁨, 변실 성공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반면에 호영호 구단은 또 뛰어난 계산력을 앞서서 아주 유연하게 판을 이끌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공격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좀 중앙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선택보다도 좀 중앙을 의식하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쪽에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엿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대국은 두 기사의 깊은 변신한 모습도 지켜보면 참 즐거운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기사가 이제 30대이지만 20대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주로 이제 대국가 복귀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기보도 빠짐없이 찾아보면서 최근에 연구를 또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호영호 구단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올해 정말 마음을 먹고 봐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얘기할 때도 좀 승부사의 길이 아주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년간 어떻게 보면은 정상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 있어 보였습니다. 네, 호영호 구단은 항상 10위권이 있는데요. 최근에 20위권으로 다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워낙 잘해주고 있는 신예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랭킹은 조금 하락할 수는 있어요. 본인이 아주 못해서 하락했다기보다도 좀 치고 나가는 그런 후배기사들이 많이 생겼다는 뜻이 되겠죠. 네, 작년에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작년에는 18승 17패를 기록했거든요. 아마 일단 이래 최악의 승률이지 않을까. 50%는 비록 넘겼지만 항상 60%, 70%대의 승률을 보여줬던 기사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을 겁니다. 네, 원성진 구단도 군 제대 이후에 뚜렷한 성적이 안 나왔고, 작년에는 26승 18패를 거뒀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는 기전 숫자가 좀 많이 축소가 돼서 대급 기회가 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기록보다도 다소 승수가 좀 적었죠. 하지만 올해는 벌써 두 선수가 이제 원성진 선수가 8승, 허영호 선수가 11승이거든요. 이제 아직 채 3월이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아마 이 JTBC 챌린지 매치 덕분에 많은 승수를 초반부터 챙겨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최근 10경기 8승 2패로 좋은 성적 거두고 있습니다. 새해 이렇게 출발이 좋으면 또 기분도 좋고 의욕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세라는 게 있어요. 대구구를 두면서 한 판 한 판 이겨갈 때마다 자신감이 붙고 그 자신감은 바로 기세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세계 무대 혹은 또 바둑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 대회에서 허영호 구단은 홍성지, 또 신진서, 변상일 같은 쟁쟁한 사들을 꺾고 올라왔죠. 그것도 이제 랭킹 2위인 신진서 선수와 랭킹 5위인 변상일 선수를 꺾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만큼 자신감이 배로 올라갈 겁니다. 또 원성진 구단은 강승민, 강동윤, 송지훈 같은 신의 기사들을 꺾고 올라왔잖아요. 네. 그만큼 두 기사가 기세는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랭킹 1위인 박정환 선수, 2위인 신진서 선수가 이제 다 20대, 10대의 기사들인데요. 이제 30대와 20대의 어떻게 보면 대결 구도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가요? 30대에서도 이제 송화삼총사를 비롯해서 86, 87, 지금 89까지, 89년생까지 30대가 되었거든요. 어느덧 그렇게 되었네요. 사실 1차 챌린지 매치에서도 김지석 부단이 우승을 했는데 30대예요. 어느덧. 제가 그 사실을 깜빡했습니다. 30대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최근 인식은 이제 옛날에는 20대 후반, 30대면 승부사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정설이었는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초반 진행에서 흑이 우산길 쪽에 교환을 하지 않고 바로 삼삼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원성진 선수가 변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최근에 바둑을 보면요. 삼삼을 들어가지 않는 바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만큼 삼삼 들어가는 것이 거의 90% 이상 바둑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그 삼삼에 대한 연구는 착실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사실 우산길 쪽이에요. 흑이 어느 쪽이든 막지 않고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뭔가 마무리가 된 것 같지가 않아서 약간 찝찝하거든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이쪽 변화를 보고 이쪽으로 막을지 막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것은 우변을 지키는 수법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상변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차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먼저 이쪽 변화를 구하고 나서 후 선택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엿보입니다. 그렇군요. 어느 쪽을 막을지 선택권을 내가 갖고 있겠다라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100도 선수를 뽑게 되면 밀고 나서 이런 식으로 건너가면 뒤에 신뢰도 착실하게 차지했고요. 연결과 동시에 나중에는 이쪽 침입을 또 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100도 선수를 뽑기 위한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당장 들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좌상계 쪽은 100이 손을 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뭐 크게 달라진 않습니다.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칩 받은 교환은 생략한 채 이런 식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흙이 젖히는 수는 안 되나요? 이것도 가능해요. 주위 배석을 봐야 되는데 이런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쪽이 만약에 차단이 돼 있어서 흙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본다면 이런 전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막았어요. 그렇다면 바로 좌상계의 접전을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흙은 치받겠죠? 네. 치받는 것과 느는 것 둘 다 있는데요. 거의 치받는 선택을 해요. 물론 알파고는 이제 느는 수법을 좀 암시를 했었는데 인간의 바둑에서는 사실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를 늘기에는 뭔가 기세에서 밀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뭔가 내키지가 않죠. 자 여기까지는 많이 본 모양인데요. 지금 이제 흙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보통 이제 젖혀 있고요. 이제 베개 선택에 따라서 이쪽을 지키면 급소자리를 가고 뭐 이쪽을 날짜 가면은 뭐 끝난다든지 이런 진행을 시킵니다. 네. 역시 젖혀 있고요. 네. 선택권은 일단 백족에게 있어요. 싸울 것인지 아니면 타협을 할 것인지요. 자 여기서 배기 호구를 친다면 전투를 하겠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호구는 흙이 이렇게 입고 진행시키는 것은 이것은 아니에요. 이건 정석이 아닙니다. 백이 좋죠. 네. 그래서 반대로 이곳을 짚어가면서 끊어가면은 이제 이쪽 하나 끊어두고요. 이런 식으로 돌려치는 그림을 그려요. 아 최근에 제가 이 연구를 많이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네. 너무 어려워서 네.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겠어요. 일단 일차적으로 이 수법을 두기 위해서는 흙이 축이 일단 유리해야 되고요. 뭐 바로 잡히면 이제 싱거운 거니까요. 아 그 축이 유리해야 되는 거군요. 네.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만약에 뭐 이렇게 두고 빵따냄을 당하면은 이건 너무 두터워요. 그래서 백 입장에선 축이 불리하니까 이렇게 두고 뭐 빵따냄보다는 뭐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두텁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허영호 선수 여기서 이 장면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전 같았으면은 타협을 했을 것 같은데 뭐 쉽게 처리한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네. 두 가지 모두 이제 둘 수 있다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원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아마 쉽게 손이 나가겠죠. 두 기사는 각각 삼성아재배와 또 인연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성진 선수는 우승을 했었고 허영호 선수는 준우승을 했었죠. 공교롭게도 결승 상대가 두 기사 모두 구리구단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가 이제 구리구단의 전성기 때죠. 세계 무대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특히 이세돌 구단의 라이벌로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바둑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해 줬었거든요. 네. 저도 그때 삼성아재배였는데요. 원성진 구단이 생일 처음으로 또 세계대 우승컵 들어올렸을 때 참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아 또 친구잖아요. 또? 그렇죠. 동갑내기 또 친구가. 물론 이제 또래 기사들끼리 또 많이 친해서 그런 또 기쁨을 또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 동갑내기 기사들이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네. 그렇죠. 특히 원성진 구단도 있지만 최철환 구단, 박영웅 구단 이런 기사들이 항상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두 기사가 이제 원성진 구단은 약간 더 세계대 무대에서 약간 이름을 빨리 알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약간은 뒤에서 따라가는 느낌이었는데 원성진 구단이 그때 우승을 드디어 사줬을 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꾸준하게 정진을 하고 있고 또 대기만성형의 또 기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영훈 선수도 아직까지도 공모벌레로 열심히 노력을 또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항상 제가 한참 공부를 할 때 저녁에 이제 뭐하나 싶어서 연락을 하면 당연한 걸 물어라고 했거든요. 웃으면서 지금 뭐해? 그러면 당연한 걸 묻고 그래. 당연히 공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최철환 선수는 정말 정말 천재일 거예요. 사실 네 저는 사실 같은 연구실에 있으면서 꽤 오래 같이 있었는데 기고나 보는 모습을 본 적이 손에 꼽을만 하거든요. 네 이렇게 좀처럼 공부하는 모습을 잘 안 보여주죠. 물론 그런데 좀 신기하게도 어떻게 보면 바둑을 한 판에 똑같이 둔다고 치면 그것에 대해서 얻어가는 것이 남들보다 2배, 3배 이상으로 얻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똑같은 한 판에 두는데도요. 네. 같은 시간을 소비하지만 얻어가는 게 훨씬 많았군요.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자. 대기면 선형의 원성진 구단. 자. 결국 저상계는 타협을 했네요. 네. 뭐 그것으로도 불만이 없어 보이고요. 차후에 이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예요. 배기에 둔다면 상변이 아주 커지고 동시에 흑의 진영이 좀 열버지죠. 침투가 좀 신경 쓰여집니다. 반대로 흑이 가면 흑의 모양이 상당히 좋아지고 다음에 또 붙이는 수를 엿볼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삭감도 됐고요. 과연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네. 이 자리, 이 자리.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기사가 서로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리고 있겠네요. 네. 대세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좌하기 쪽에 흑이 걸쳐갔고요. 여기서 백은 협공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받아야 될까요? 뭔가 받고 싶은 기분... 글쎄요. 받는 것도 가능하긴 하겠네요. 왜냐하면 이쪽이 거의 막혀있는 상태니까 거의 이런 형태로 봐야 되거든요. 다만 이제 흑 입장에서도 좀 편하죠. 전개를 하면서 양쪽 날개를 펼쳤기 때문에 뭔가 저라면 좀 협공을 생각해보고 싶어요. 이쪽에 백돌이 가야지 차후에 침투도 노리고 바로 가네요. 날일자로 갔습니다. 네. 이것은 역시 축이 유리하다는 거죠. 좋지 않으면 늘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이것은 좋지 않고요. 왜냐하면 나오는 것들 다 흙을 집으로 만들어주는 악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도 지켜낼 수 있고 붙이는 것도 엄청 악수예요. 상대방의 집을 굳혀주는 수들이죠. 지금은 이제 알파고 수법이죠. 이렇게 짚고 나서 축이 불리하면 젖혀서 좀 곤란한 것인데 지금 되게 축이 유리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웅크러서 끊으려고 할 때 붙여가겠다. 이것이 허용호 선수의 계획입니다. 네. 우변 쪽을 좀 유연하게 삭감하겠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죠. 보통 이런 약한 노래는 위에서 붙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요? 이렇게요? 네. 이것은 그냥 되게 간단하게 젖히고 늘고요. 호구만 치더라도 자세가 아주 괜찮게 자리를 잡았어요. 거의 이제 살아있는 형태를 취했고 반대로 흙은 좀 침투 그리고 이쪽도 좀 허전해요. 백돌이 가게 되면은 좀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흙의 형태가요. 약한 돌에 붙이면 그 돌이 흐름을 타면서 네. 안정을 쉽게 취하기 때문에 붙이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뿌리를 쉽게 내리게 만들어주면 안 돼요. 아까 같은 경우에 흙의 축이 유리할 때 이런 식의 행방은 백이 이렇게 두더라도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네. 뿌리를 좀 내려도 안형이 좀 좁아서 이것은 흙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물론 붙이는 것은 짚는 것이 싫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반대로 입구자로 현실하게 둔 겁니다. 그렇군요. 보통 일감은 옆으로 붙이는 수인데 방금 흙이 둔 그 자리가 싫어서 아주 두텁게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두텁고 견실한 수법입니다. 원성진구단이 힘을 비축했다가 한 번 터뜨리는 그 포파럴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네. 뭐 여전히 대단해요. 이제 그 전에 바둑을 본다면 힘과 전투로서의 바둑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물론 그 힘과 전투를 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운영의 묘를 좀 깨달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재미를 좀 요즘에 느꼈는지 네. 특히 또 장기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렇군요. 뭔가 두 기사 모두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봤죠. 똑같이 전기했을 때 이 교환은 득이다. 그런 뜻이죠. 흑돌이 여기 와서 오고 나서 걸치면요. 이것은 이제 싸웠을 때 전장이 달라져요. 흑돌이 있는 만큼 그게 더 불리하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먼저 교환을 시켜두고 나서 전기하면 그때 이렇게 달려가겠다. 어떻게 보면 쉽게 살 수 있죠. 네. 오늘 홍미표 구단 해설을 들으니까 포석 이론이 쏙쏙 들어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두실 수 있잖아. 그전에는 의미를 모르고 따라했는데 이제는 설명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공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흑이 또 하변을 벌리지 않자니 너무 황하잖아요. 네. 제가 한 칸으로 받은 게 날레자로 받았으면 이렇게 붙일 수도 있었거든요. 네. 한 칸으로 받은 것은 붙인다면은 이제 전투를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압박감을 심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칸으로 받은 거군요. 한마디로 이제 하변 받아라 이제 그렇게 강제를 시키겠다는 것이죠. 네. 지금 하변이 휑하거든요. 어디든 도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맛보기라고 느끼는 겁니다. 뭐 이렇게나 혹은 이렇게 받는다면 이쪽으로 달리겠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역시 하변 쪽 벌려두었고요. 자 다음 배기둘 차례인데 우하기 쪽에 한 점이 지금 홀로 외롭게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좀 친구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뭐 가장 쉽게 둔다면 날레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뭐 쉽게 안에서 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붙여서까지 오면은 이제 일단 우습해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젖히는 것도 때에 따라서 고려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고 나서 붙인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백이 귀로 가는 게 사실은 바둑팬 분들께서는 좁우니까 귀가 손이 잘 안 가거든요. 물론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이 자리 지금 욕심나긴 해요. 과연 이쪽 붙였을 때 이 같이 판단이 쉽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서로 엄청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허영호 선수는 이것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고 싶은 자리가 많습니다. 과연 허영호 구단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선택의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JTBC 챌린지 매치 4강 두 번째 경기입니다. 아주 허영호 선수가 고민을 하다가 영리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 수로 해결하고 싶다면 눈목자였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한 칸 뜨니까 흙이 딱 날짜로 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두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면 이제 흙이 이쪽을 둘까 봐 그렇다고 눈목자 가는 것은 이쪽을 빼앗기니까 한 칸을 띄어서 만약에 이제 흙이 한 칸을 띄었을 때 이쪽을 두면 날짜로 눌러가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큰 곳이 맛보기였는데 선수 교환을 통해서 이쪽 가치를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돌을 보내겠다. 그런 좀 영리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A와 B를 지금 둘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차지했다고 보기보다도 서로 이제 같아졌다. 아예 가치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가치가 그대로 남아있죠. 물론 흙도 이제 이제는 이쪽은 일단락이 되었으니까 이쪽을 계속해서 압박을 한다든지 반대로 이쪽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긴 합니다. 두 선수의 프로필입니다. 나이는 원성진구단이 1살 위이고요. 2단은 3년 빠릅니다. 상대 전적은 원성진구단이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상대 전적이 거의 큰 차이는 없는데 두 선수가 이제 군 제대 이후에 네 차례를 만났거든요. 그 네 차례 모두 원성진 선수가 승리를 거뒀어요. 4연수 중이군요. 그만큼 최근의 기세는 원성진 선수 쪽에 좀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런 만큼 허용원수가 오늘 봐도 꼭 이기고 싶을 겁니다. 객관적인 지표로는 원성진구단이 다소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의 기세를 보면 허용원구단도 밀릴 것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올 시즌 12승 3패 최근 10경기도 뭐 괜찮고요. 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를 두고 싶긴 한데 뭐 흑이 이런 식으로 씌워왔을 때 차후에 이쪽을 백이 둔다면 무조건 크기 씌워올 거예요. 반격을 하겠죠. 그래서 이 타이밍에 뭐 이런 데 하나 둬서 밖에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받아만 준다면 이제 이 교환이 득이라서 마음 놓고 이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교환이 삭감이 되었죠. 아 젊은 타이밍이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수 교환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안 되지 않을까요. 흑이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이쪽을 씌운다든지 반발을 하겠죠. 네, 지금 백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중앙전이기 때문에 중앙에 어디든 도는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역시 포석 단계가 항상 어려워요. 인공지능과의 격차도 사실 포석에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요즘 포석 공부도 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일감이라고 한다면 보이는 자리가 있겠지만 조금 더 깊게 가고 싶은 거예요. 수입기가. 거기까지 갔어요. 적극적인 수입인데요. 네, 그것은 흑이 한가하게 이쪽으로 손 빼거나 하지는 못하게 하겠다. 이거는 건너붙이거든요. 단수를 물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백의 세력권이 어마어마해지죠. 그렇네요. 네, 이쪽이 상당히 커집니다. 아주 묘한 곳을 찔러 들어갔습니다. 흑에게 응수하게 까다로운 자리인데요. 네, 뭐 어떻게 봤던지. 여기를 이렇게 받아도 밀고 들어가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돌파를 당하면 흑이 망하는 형태거든요. 네. 흑은 받는다면 이것인데 당했어요, 아무래도. 차와의 이수도 남아있고 이쪽으로 그냥 살기만 하더라도 이 교환은 백이 엄청난 이득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흑에게 받기 가장 까다로운 자리를 골라서 들어간 거죠. 네, 좀 껄끄러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흑은 아래쪽은 받기 힘드니까 중앙 쪽으로 입구자 정도 두면 어떨까요? 이렇게요. 네. 뭐 이런 것도 붙이는 것을 좀 예방한 거죠. 지금은 이제 붙여 끊더라도 단수 치면 아까와 같이 돌려치기는 안 되거든요.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행마입니다. 백도 뭐 이제 붙여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이쪽 세력권은 좀 지워지는 의미는 있겠습니다. 밀가면 뭔가 띄는 수였거든요, 사실은. 아. 이쪽을 띄어서 자체로 좀 두고 싶은 자리니까요. 네, 좀 붙이는 수에 대한 변화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선뜻 손이 나오기가 어려운 장면이네요. 허영은 고단이 생각을 충분히 한 뒤에 든 수거든요. 네. 고심의 일착이었습니다. 자, 이런 도로 왔을 때 약간 사실 화가 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무한을 크게 키웠는데 그 사이로 지금 비집고 들어왔어요. 네. 잡으러 가면 안 됩니까? 어, 잡으러. 나를 자로 씌워서요. 이런 식으로요. 뭐 탈출로는 이제 마련을 해두었죠. 영화관 가도 이제 비상탈출로 미리 확인하잖아요. 거기서 확인하라고도 나오고요. 지금의 이 침투는 탈출로 정도는 이미 확보하고 나서 들어간 침투입니다. 섣부른 공격은 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얼굴이 빨개진 것 같은 건 착각일까요? 어, 당황했나요? 약간 당한 것 같은데요. 어, 그만큼 좀 선곡 같은 이 침투도 아니고 삭감도 아니고 아주 교묘한 자리에 돌이 위치해 있어요. 자, 원성진 구단이 시계를 한번 회끝 보고 판을 잡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하겠다는 뜻이죠? 아무래도 이 피셔방식은 어려운 장면에서 시간을 몰아 쓸 수 있는 그동안 적금 부었던 거 한 번에 쓸 수 있는 그런 또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지금 12분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 시간 안배는 잘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시간 한 2, 3분 정도는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네. 자, 그게 다음 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창의적인 수법들도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역시 알파고의 영향이 있었고요. 선수들이 그리는 그림에 배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알파고가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고정관념을 없애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그전에는 정석이라는 것도 있었고 정석이 사실은 지금도 없어진 건 아닙니다. 정석의 느낌이 뭐냐면 이런 장면에서 항상 이렇게 둬야 된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틀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느슨해졌어요. 물론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전에 있었던 그 틀은 남아있긴 합니다만 언제든지 그 틀을 부실 수 있는 의식이 생긴 것이죠. 네. 자, 지금 자유로운 한 수가 바둑판에 등장을 했습니다. 중앙 쪽에 떡칸이 놓여져 있는데 이런 수가 상당히 처음 보는 수지만 데뷔 책이 막상 쉽게 보이지가 않네요. 좀 보면 볼수록 매력이 느껴지는 한 수고요. 마치 죽구로 치면 적진을 갈라버리는 그 수루패스 느낌 한마디로 교묘하게 잘 보이지 않는 그 틀을 파고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방금 든 수는 일단 손악을 떠나서 멋진 수로 보여지는데 원성진 구단이 여기서 어떤 수를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생각보다 본민이 더 길어지네요. 이 한 수에 어떻게 보면 딱 맥이 막힌 듯한 귀가 막힌 듯한 느낌이 들었나 봅니다. 설마 귀가 빨개진 건 아니겠죠? 자, 드디어 둘까 하다가 머리를 만지네요. 예전에 이적의 묘수 그런 일화 중에서도 그 수루 당하고 바로 귀가 빨개졌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너무 놀라운 수라서 귀가 빨개진 수를 이적수라고 부르죠. 네. 아, 그렇게밖에 못 지켜요? 아, 이렇게는 뭔가 좀 당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뭔가 돌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어쩔 수 없나요? 아, 그만큼 아, 지금 이타 나오려고 합니다. 이타. 혹시 이수 가능하면 이거 완전히 그거 저는 생각만 했는데 보통 사부님한테 혼란수거든요. 괜찮을까요? 아, 여기까지 나가네요. 이수 가능해서 만약에 흙이 눌려버리면 봐도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뒀으면 무조건 나와 끊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진행시키지 않네요.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쪽을 띌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하면 흙이 봐도 낙이 없거든요. 띈 다음에 끊어서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 끊는 것까지 가능하나요? 네, 끊는 것이 뭐 전투를 하기 위한 끊음이 아니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아, 버티네요. 둬서 뭐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도를 버리고 길을 좀 차지하고 아... 이쪽도 활용이 됐고요. 방금 보여주신다 가자면 흙이 100을 잡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버리고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시군요. 그렇죠. 활용을 당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끊는 수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려고 지금 흙이 붙인 거네요. 지금 붙인 수도 이제 끊는 수에 대한 대비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다음 수가 또 어렵네요. 네, 일단 흙도 원성진 선수도 깐깐하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붙였는데요. 일단 중앙 쪽에 한 칸 쉬운 수가 일감으로 떠오르거든요. 네, 뭐 이렇게 쉬어갈 수 있고요. 지금 뭐 붙여서 두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압박을 하는 것이죠. 흙이 붙였을 때 백이 아래로 빠진다면 그 자체로 흙이 좀 득을 본 거죠? 네, 이 교환이 듣는 순간에 백이 좀 탄력은 좀 적어졌어요. 이 교환이 없으면 날짜만 두더라도 거의 살아있는 형태였는데 그때 붙이면 여기 늘어주지 않죠. 바로 맞겠죠. 이만큼 당한 느낌이 있고요. 아마 늘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두더라도 요즘 탄력적으로 입구자로 둔다든지 하겠죠. 뭐 간명하게 둔다면 한 칸 혹은 붙여서 중앙을 연결하는 수법이고요. 조금 더 버틴다면 입구자 두는 거예요. 여전히 이쪽 끊어가는 것은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아, 간명하게 둡니다. 이것은 이 결과가 좀 만족스럽다. 이 정도면 잘 삭감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네요. 네, 일단 흙의 큰 모양에서 이 정도면 어렵지 않게 삭감을 한 모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흙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기 젖힘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에요. 이쪽이 좀 느린 한수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수로 인해서 다음에 젖힘이 생겼거든요. 그 정도로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지금 흙은 변 쪽으로 한 칸 둬서 연결을 해야 할까요? 네, 뭐 마음 같아서는 젖히고 싶은데 2단 젖히고 여기에 끊었을 때가 뭐 늘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어느 쪽으로 단수를 치더라도 축이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 건들며 오히려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아둔 것이고요. 뭐 100도 이 정도 날의 일자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여기를 하나 더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받아주면 여기를 넣는 겁니다. 이 자체로 이 젖힘을 예방했죠. 그리고 이 돌이 오면서 치받고 끊는 노림이 생겨요. 아, 그쪽에 또 약점이 생기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욕심낸다면 이쪽 갈 수도 있습니다. 뭔가 상대방을 정말 기분 나쁘게 만든 자리네요. 네. 아, 지금은 근데 뭐 이수, 이수만 보더라도 허영호 선수는 이 정도면 좀 잘 타개가 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허영호 스타일이거든요. 네. 아주 유연하고요. 워낙 또 형세 판단이 뛰어나고 반면 운영을 너무 잘해서 네. 상대방 입장에서는 참 초조해져요. 이런 식으로 두면 아, 계산서 나온 건가 혹시? 사실 사실 의견 보기엔 약간 느슨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뭐 조금 더 욕심내고 싶기도 한데 그래도 지금 여전히 여긴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둑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쪽 상변 모양이 너무 좋아요. 백이. 반면에 흙은 뭐 확정가이긴 합니다만 큰 집이 없어요. 자, 이제 흙이 둘 차례인데요. 좌변 쪽에 흙이 둔다면 어디를 둬야 될까요? 아, 좌변이 좀 껄끄러운데요. 사실은 이런 데가 백이 선수성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아, 그쪽을 또 설레는 수가 있네요. 다만 이제 그나마 이런 교환이 되어 있는 바둑이 있는데 이런 교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에 강도는 조금 줄어요. 왜냐하면 나오면 원래는 여기까지 선수가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백이 나왔을 때 흙이 있는 것이 선수라서 끊는 수가 생기죠. 그렇네요. 이 위력은 조금 이 교환이 되어 있을 때보다는 위력이 좀 줄긴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방향이 맞는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좋은 자리고 사실 이렇게 차렷하는 것도 있어요. 다음에 이스라엘 노리는 것이죠. 원성취구단은 누럭파인가요? 아니면 기재파인가요? 최철환구단은 기재파인 게 확실한데요. 일단은 뭐 바둑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뭔가를 하는 걸 보면요. 두뇌 자체가 아주 좀 스마트해요. 되게 뛰어납니다. 어떤 식으로 뛰어난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맨사 퀴즈 같은 그런 퀴즈들 많잖아요. 뭐 김지석 구단이 뭐 이제 그리고 최정 구단이 이제 문제적 남자 나가서 이제 뭐 거기서 좀 문제를 풀거나 하는 아 그러고 보니까 또 옆에 계신 주니어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문제의 풀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어떻게 보면 머리 쓰는 문제를 잘 풀고 또 좋아해요.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천재성으로만 본다면 최철환 선수가 더 천재성이 있죠. 바둑만 보자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바둑만 본다면요? 원성진구단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기본적인 머리가 확실히 좋은 편인 것 같고요. 네 스포츠도 또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팔방미인은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많고요. 근데 바둑에서만 본다면 분명히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기재 재능이 정말 뭐 상위 1% 정도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노력까지 계속 겸비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원성진구단과 같은 또래이다 보니까 함께한 시간이 꽤 많은데요. 연구실에 항상 일찍 왔어요. 저희가 같이 공동 쓰는 연구실이 있었는데 네 항상 일찍 오는 편이었고 네 그리고 제가 감탄한 것은 일찍 오면 갑자기 청소를 시작해요. 어? 그런가요? 네 모르셨죠. 어? 이거 몰랐는데요. 네. 저희가 그때는 막내였잖아요. 그래서 한 1, 2등으로 오면은 저는 이제 공부하셨는데 온성진구단 오면은 갑자기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앉아서 공부하다가 친구가 청소를 하는데 네 궁금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같이 청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집에서 청소 좀 잘하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그때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때는요. 그때는 오자마자 서로 인사를 하고 이제 말없이 청소를 하는 거죠. 둘이 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이게 근데 그 청소가 이제 본의를 위한 것보다는 그렇죠. 공동을 쓰는 거니까 선풍도 아주 훌륭한 기사입니다. 여기 들여다보는 수 교환은 안 하네요. 이 교환만 되면은 했을 것 같은데 반발이 좀 싫었다는 건가요? 아 지금 홍민표 구단이 말씀해 주신 대로 흙이 철어스를 했거든요. 그 수는 밧전자 사이를 가르겠다는 뜻을 내포한 거죠? 그렇죠. 이 한방이 원펀치를 또 노리고 있는 겁니다. 개의치 않고 일단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띄어서 완성이 돼버리면은 이 집이 아주 상당하거든요. 통통하죠. 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일단 여기 약점에 좀 신경 쓰이긴 합니다만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더라도 가볍게 처리할 수 있고요. 네. 이런 데 붙여서 좀 더 능동적으로 들 수도 있겠네요. 약점이 있긴 하지만 더 급한 침투를 감행을 했습니다. 네. 하변 다짓됨이 엄청 크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모양 정말 많이 나는 모양인데 이때 흙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보통이라면 이제 붙이는 거죠. 지금 끼우는 것은 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가는 순간 백이 곤란해요. 축이 안 되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돌파할 수는 있는데 집은 깼지만 형태 자체가 아주 사나워요. 그리고 중앙도 많이 잃었고요. 이렇게 두면 늘고 나서 뭐 치받고 붙인다든지 귀를 지키면서 건너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입구자로 씌우는 것은 어떨까요? 입수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붙이고 나서 젖힌 교환을 하는 순간이 너무 약수 교환이 돼서 이건 백이 한 잔 버리고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잡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럼 늘어야 되거든요. 나와 끊고 나서 이것을 이제 축이기 때문에 늘어야 되는데 막히는 순간에 이렇게 잡을 수는 있어요. 선수로 막히고 중앙이 이제 백이 가지고 하는 그런 바둑이 되거든요. 주욕이 모양이 아주 좋죠. 너무 좋네요. 이것은 사석 작전에 걸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고민이 깊어집니다. 뭐 이럴 때 너무 과감한가요? 패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데 팻감이 문제네요. 이 엄청난 패거든요. 이쪽은 의외로 가벼워서 두 수로 전부를 제압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는 것은 흙이 전체적으로 입에는 부담스럽네요. 손쉽게 착수를 못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생각보다 좀 빠른 타이밍에 시간에 좁힐 가능성이 있겠어요. 초반에 뽀석이 백이 조금 편한 쪽 짜여진 것 같은 느낌은 좀 있거든요. 네. 두 선수의 호흡은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막상 바둑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잘 어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삼삼을 들어갔습니다. 네. 이것은 뭐 하변은 깨질지언정 좌악에는 가져오겠다. 그런 생각이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물론 여기서 있고 나릴 자는 막히니까 좀 특수 상황이니까 지금 호구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호구는 한 발 더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이제 이었을 때에 비해서는 당장 백이 막는다는 건 아닙니다. 이었을 때에 비해서는 이 교환이 된 거니까 이 막히는 노림을 갖기는 힘들어요. 호구를 치는 순간 이 교환이 되는 순간에는요. 하변은 백이 깔끔해지는 것이죠. 네. 지금 있는 선택을 했네요. 어지간하면 흙이 이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바둑은 중반전이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